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것이라면 후회하지 마라 이게 남에게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실 늘 떳떳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 늘어진다 할 때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?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요 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진짜 후회를 안 한 스타일이다 그래서 잘못을 안 하거나 아니면 실패를 안 한 게 아니라 잘못을 하거나 실패를 하면 이것에 대한 수습에만 신경을 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지?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? 근데 이래야 한다는 걸 안 게 결국에 나이 먹고 이걸 부단히 실수라든가 실패를 하고 나서였어요 저라고 왜 후회가 없겠어요? 후회를 어릴 때는 많이 했죠 근데 그 후회라는 게 지난 일을 만지작거려봤자 답이 없다는 걸 그거를 20대를 지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이야 근데 이거를 그 후회봤자 소용없어 그냥 오늘부터 당장 잘해 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는 안 그런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후회해보니까 진짜 아무런 아무 짝에 쓸모가 없더라고 그냥 기운만 빠져 기운만 빠진다니까 기운만 빠지고 연애도 그래 연애도 내가 이렇게 말할 걸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랬을까 그래 소용없어 다음 사람한테 잘해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난 날들을 선생님 제가 여름에 이때 열심히 했었어야 하는데 상담할 때 보면 다 이걸로 시작해 가을에 막 선생님을 바꾸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어떤 과목을 바꿔서 아 또 뭐 겨울에 제가 뭐고를 너무 일찍 시작한 걸까요? 아니면 지금 기본서를 봐야 되는 걸까요? 막 뭔가를 커리큘럼을 시작했는데 계속 다른 생각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근데 다섯 과목을 다 그런다?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안에 번뇌가 많겠어 근데 그게 기를 엄청 빨아 그래서 즐거운 상상에는 힘이 별로 안 들지만 그 후회는 굉장히 기운을 앗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당장 잘 살아 대답을 해볼까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